안녕하세요 스탈리스트 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상은 남자 결혼식 하객 패션 아니면 가족 행사의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인트로 영상을 보셨다시피 약간 콤비 수트 스타일인데요 콤비 수트라고 하면은 상하이 컬러를 다르게 해서 입는 스타일을 말하는데 일반 수트랑은 좀 다르죠 일반 수트는 한 컬러로 쭉 입는 거에 반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콤비 수트는 위아래 컬러를 다르게 해서 좀 정장인데 캐주얼 느낌을 낼 수 있는 정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스타일링 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입은 아이템도 소개를 해드리고 입는 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먼저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은 유니클로에서 69,900원에 구매한 컴포드 재킷입니다 이 원단의 특징은 약간 저지 같은 느낌과 면 폴리가 섞여 있어서 구김이 없고 일자로 좀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성도 좋고 좀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데요 그래서 이런 자켓을 입을 때는 넥타이에 타이를 매는 것보단 이런 티셔츠나 간단한 옥스포드 셔츠 같은 걸 매치하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의 코디한 바지는 마찬가지로 유니클로에서 구매한 구부 슬림핏 팬츠입니다 유니클로 가시면은 이제 구부로 나온 바지들이 요즘에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연한 체크무늬로 되어 있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이비 컬러의 연한 체크무늬가 들어있는 바지인데 기장도 딱 제 발목 위로 떨어져서 딱 지금 입은 스타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일반 정장 바지를 입게 되면은 조금 언발런스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캐주얼한 슬랙스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발목을 보여서 로퍼를 코디를 하시면 좀 더 세련되고 이쁘게 코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카키색 자켓입니다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파슨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원래 원가는 19만 9천원인데 제가 이제 할인될 때 사서 9만 9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켓과 비교하면 좀 다르듯이 이 끝에 워싱 처리가 됐습니다 옷 자체가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써서 고급스러운 게 특징이고요 원단은 일반 정장과 좀 다르게 좀 면 원단과 마 원단이 조금 섞인 자켓입니다 그래도 이 자켓도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강한데요 그래서 이런 자켓을 입을 때는 이런 기본 티셔츠랑 매치해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니클로에서 구매한 차이나 카라 옥스퍼드 셔츠를 매치하였습니다 저같이 키가 작거나 목이 짧으신 분들은 이런 차이나 카라를 매치하면 목도 길어 보이고 훨씬 인상이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코디를 해서 입었고요 바지는 아까랑 똑같이 유니클로 네이비 연한 체크 패턴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로 로퍼를 매치시켜 주었고요 어떠신가요? 딱 보면 일반적인 정장과 비교했을 때 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행사에 정장 입고 넥타이를 매고 가면은 너무 좀 직장인 느낌도 나고 제가 볼 땐 좀 유니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딜 가든지 개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룩은 싫어하고 그런데 가더라도 이런 콤비 스타일 슈트를 많이 입습니다 이것도 격식이 아니라 자켓을 입기 때문에 격식도 차리고 멋도 내고 세련된 느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이제 10월 달이면 결혼식 행사가 많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이런 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이 넥타이를 안 하기 때문에 저처럼 행거치프 정도로 포인트를 준다면 훨씬 스타일 있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도 로퍼가 아니더라도 스니커즈에도 매치할 수 있고 일반 너무 정장 구두가 아닌 좀 캐주얼한 구두에도 매치가 가능하니 좀 다양하게 매치를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정장도 2, 30만원 주고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구매해도 거의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장보다 훨씬 저렴하게 훨씬 더 멋스럽게 코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결혼식, 하객 패션, 추석 명절 패션, 콤비 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훨씬 괜찮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스타일을 강력 추천을 드리고 이제 20대 후반, 30대 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장은 아마 20대 후반이나 30대 정도 되시면 아마 다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집에 갖고 있는 그레이나 네이비, 블랙 이런 슬랙스와 함께 매치할 캐주얼한 자켓, 컬러감이 있는 캐주얼 자켓을 매치를 한다면 좀 더 세련되고 다양한 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룩 정보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